이어서 최윤이 부릅니다. 즐거운 인생 안녕하세요 가수 최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저쪽 뒤에 계신 분들도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. 네 오늘 3척 정월 대보름제 가요베스트와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오늘 정말 멋지고 또 즐거운 무대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방금 들으셨던 곡은요. 제 노래 즐거운 인생이라는 곡이었고요. 제 노래 못이라는 곡 한 곡 더 띄워드리고 저는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다음 또 아주 멋진 가수분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분입니다. 자 신대양 가수님의 선물이란 곡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. 고마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